400년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곧면하니라 아멘 청년의 타임을 가져라 계속 청년들이 옛날에도 어려웠지만요 아마 2022년도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도 많이 어려운 시기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청년 타임이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 그리고 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함몰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같이 어려움 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보금으로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청년 타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지 못하면 아마 우리 청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냥 함께 함몰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은 지금 우리 매일 12시에 우리 기도 제목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고 또 오후 6시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2시와 6시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청년 타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잠깐이지만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진짜 세상 우리 청년들과 함께 빠져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환경도 어렵고 경제 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도 세상 청년들과 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청년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올해 주신 랩런트 대회 때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의 비밀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보좌의 비밀을 누려라 우리 청년들은 제가 있는 현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보좌의 비밀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만약에 이 시간이 없으면요 계속 뭐냐면 땅의 것, 육신의 것 오늘 우리 강단이도 우리 목사님 참 가슴을 치는 얘기 말씀 주셨잖아요 결국 나의 틀 내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우리 사실은 우리도 전체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틀이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좀 다 땅의 것, 육신의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 타임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청년인데요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이 말씀 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에 전문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위쪽에 올라가라 이게 반대가 하수잖아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라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가 있으니까요 최고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지식 여기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라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 청년들과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이미 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복음 믿고 기도 있으면 다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라 이게 우리 청년 제자들이 청년 타임을 가지면서 인도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다 매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반드시 줍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라 이게 청년 타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분명히 아홉 가지 세팅 됩니다 초월의 능력과 생명과 전무후무 이 아홉 가지 세팅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리고 매일 청년 타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 아닙니다 삼 초월, 삼 생명, 그리고 삼 전무후무 오늘 우리 강남 말씀의 삼대지가 진짜 우리 청년들 통해서 보금경제의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사실은 하나님의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이 안 맞으면 경제를 받아도 져주고요 또 경제 축복을 줄 이유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경제 축복을 줄 이유도 없고 만약에 또 여러분들 경제 축복을 받아도 이 방향이 안 맞으면 2, 3, 7과 5천 종족의 방향이 안 맞으면 아니 그 경제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홉 가지 세팅 왜 삼 초월과 삼 생명과 삼 전무후무 속에 우리가 기도를 담아야 되냐면 2, 3, 7과 5천 종족의 맞춤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땅의 것의 기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 아홉 가지 세팅은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삼 초월, 삼 생명, 삼 전무후무 이거는 땅의 것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면 자녀로서 참 좋잖아요 아니 나의 아버지가 많은 축복을 받으면 내가 받은 축복처럼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알겠지만 자녀가 많은 응답을 받으면 부모가요 내 응답이 아닌데 자녀가 많은 응답 받으면 부모로서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게 성도림들을 섬기면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단임 목사님이 너무 멀리 2, 3, 7과 5천 종족에 저 멀리 있는 것고 우주 공간 있는 것고 나는 시달리고 힘들고 나는 시달리고 힘들고 직장에서 돈 버는 게 너무 치이고 아래위로 힘들고 이런데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단임 목사님은 너무 뜬구름 속에 있는 얘기하는 것고 내 하고 뭐가 안 맞는 것고 너무 이제 힘들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제는 뭘까요 그리고 내가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2, 3, 7과 5천 종족을 생각해 보면요 그게 우리 목사님의 응답이 아니라 나의 응답이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응답이 아니라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제 그릇이 요만한데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넓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요 나의 아들이 응답이 또 내 응답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만약에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누려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연애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왜 3대지에서 결론 속에서 목사님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금 저게 내 응답과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받는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많은 응답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유학성 목사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니까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응답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응답받는다 눈에 보이는 거 있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착각할 수 있어요 자꾸 땅의 것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성탄절 유튜브들 하시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성탄 예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당에서 하는 성탄 예배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탄 예배도 있었죠 근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제일 큰 성당의 얘기 그리고 우리 교회 성탄 메시지 우리 교회 성탄 메시지는 이겁니다 근데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가난함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뭔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그렇게 설거가 나오고요 성당은 제일 큰 교회 성당에서는 명동성당이죠 말하면 안된대요 무슨 성당에서 그거는 뭐냐면 아기 예수 인형을 딱 갖다 놓고 거기 이제 주교가 와가지고 아기 예수 인형에게 뽀뽀했는지 발바닥에 하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십니까 오늘 꼭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성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당의 성탄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 메시지 세 가지를 딱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성탄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웃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한술 더 나아가서 제일 큰 성당에서 하는 얘기는 더 웃긴 겁니다 인형 그 아기에서 인형 갖다 놓고 발바닥 그리고 이웃을 위한 영적 문제 열두 가지 인생 문제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다면 그게 맞아요 이웃을 도와야 되지 가난한 사람들이 친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돕고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극류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할 일은 그게 아니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복음을 알았잖아요 인생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말씀 통해서 왜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거 그거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기로제모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완전한 응답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저어줍니다 만약에 이런 방향 없이 2, 3, 7, 5천 종족을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타임을 매일 여러분들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말씀과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현장이든지 보좌의 비밀 그리고 최고 위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최고 근본 예수 그리스도 이거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최고의 고수의 자유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반드시 쏟아붓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직장 생활합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뒤집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그리고 아홉 가지 세팅 3초월과 3생명과 3전무함 없이 전무함 없이 어떻게 응답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잘 따라가셔야 되고 자칫 자만 하면 이런 얘기가 내하고 멀다라고 느껴지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내가 비록 어렵더라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비록 환경과 형편이 너무 힘들더라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욕에서 벗어나서 받는 물질적인 응답 그거 저어줍니다 성공되는 거 창작 11장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청년의 타임 그러니까 세상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이 얘기 알아듣지도 못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이런 얘기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알아듣고 이 속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부분을 더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 위에 고수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 이 오력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이 응답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살리고 그것도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청년의 타임을 가지고 세 가지 현장에서 절대 누려라 그게 뭐냐 혼자 누려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혼자 누려세요 가장 효과가 있죠 반드시 혼자 누려야 됩니다 청년의 타임 여러분들 이 비밀이 없으면 현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겠죠 못 도와줍니다 혼자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감옥에서 혼자 비밀 누렸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누렸어요 그래서 애급을 바꾸었죠 그리고 혼자입니다 호랩산 호랩산에 모세가 혼자 누렸어요 누구하고 친구도 안 하고 직장 동료하고 안 했습니다 혼자 누렸어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외롭다는데 외로운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안 외로우면 내가 내 혼자만의 청년 타임을 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요 청년의 타임은 혼자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누려야 됩니다 이게 청년 타임이에요 이거 못 누리면요 큰 성공 못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큰 돈을 번 사람들 보면요 이게 다 누렸어요 잘못 누려서 그렇지만 혼자 그 비밀을 잘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 청년인데 외롭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너무 이 환경을 내가 부수다 할 수 없을 것만큼 힘듭니다 누려야 돼요 혼자 그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랩리드 7명이 다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어릴 때 나왔습니다 어릴 때 힘들고 은약계 곁에 그냥 누웠어요 은약계 곁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무엘 그리고 저 멀리 산에 목동으로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고 산에서 목동으로 혼자였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 비밀 다윗 혼자였어요 평행의 타임은 혼자입니다 친구하고 있으면 이거 못 누려요 친구와 함께 우리 청년국과 함께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지 못하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외롭고 힘든 그게 세상 이기는 비밀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시간 저는 하루에 이 시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절대 건들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마라 저 연락도 안 받습니다 전화 받아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오는 내가 지금 누리는 시간표다 이 시간은 절대 안 바뀌어요 카톡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혼자 잠깐 있다고 카톡이 뭐 전화도 왜 안 되냐면서 카톡에 욕도 하고 그런데 절대 안 받습니다 왜 나 혼자만의 시간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의 청년의 타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세상 일에 막 힘들고요 세상 불신자 그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함몰되버려요 같이 망해요 나 그러기 싫어요 내 이 시간을 반드시 혼자 누려야 합니다 다비씨 이렇게 누렸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바벨론에 이 바벨론에 호로라 잡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혼자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현장에서 혼자 누려라 절대 안 집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혼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혼자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공부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매일 혼자의 이 비밀을 이렇게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위에 하수가 아닌 고수의 자리에 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항상 성삼의 하나님의 오력 속에 그리고 아홉 가지 세팅으로 나를 응답 주옵소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배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거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거 지나면 함께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또 함께 나누는 그 시간표도 올 겁니다 그러나 또 예를 들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혼자 이거 누려야 될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청년 또 보험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못 누리냐 그 차이는요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혼자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캐나다 유학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다 갑니다 저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니까 기숙사에 저 혼자 있고요 나머지 뭐 미국 친구나 캐나다 친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기숙사에 남아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기숙사에 혼자 있으면서 다라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하고 또 학교 일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일하고 그걸 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왜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못 만나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 다 미국 간다 하고 어떤 캐나다 친구들은 다 또 자기 고향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기숙사에 너무 외로웠습니까 근데 그때 외로운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뭐 했냐면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전부 다 녹취했어요 왜 그러냐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폰 터놓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부터 제가 그래서 우리 이용욱 사장님 메시지를 왜 했잖아요 그냥 한자도 안 빠지고 막 이렇게 녹취 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요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빈을 어떻게 내가 누렸을까 저는 지금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롭고 힘든 게 좋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노래방을 갑니까 노래방 안 가거든요 왜냐면 노래를 몰라 노래를 불러야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방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고 성시경 노래 안약하긴 성시경이 누군데 켰거네 나 모든 여자들의 그 하여튼 성시경 씨 노래를 다 안 돼 나 하루도 모르겠더라고 제가 뭘 노래를 놔놔요 노래방 저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뭘 잘하냐면 그냥 혼자 가만히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오늘 청년국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면요 열 번 이상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자께서 무슨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하려고 하는지 열 번 이상 듣다 보면 하루 종일 그냥 끝나요 그 시간이 열 번 들으니까 외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냥 메시지 듣다 보면 이거 내가 놓칠 뻔했네 아 내가 이거 모르는 걸 좀 아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이런 걸 아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견디는가 봐요 혼자 있는 거를 일부러 막 혼자 있는 시간별을 가지면 좋고요 근데 내가 혼자 있게 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자꾸 친구들하고 뭐 이게 뭐지 그 뭐 전화 뭐 4시간 하고 만나서 또 얘기해 이렇게 하고 막 4시간 전화하고 마지막에 만나서 또 얘기해 이러면 도저히 무슨 얘기 하시는지 내가 그럼 언제 이 시간을 가져요 진짜 그러면 힘듭니다 청년의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말씀과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게 만약 이게 없으면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까요 그러면 세상 그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세상 불신 그 청년들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겠어요 이 비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대자들은 오늘부터 오늘부터 일부러라도요 요시안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외로운 시간 아니에요 힘든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 나아요 이 시간 없으면요 청년 타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시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누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 강단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요 세상은 크고 나는 작아요 맞죠 뉴욕에 캠프를 갔는데요 트럼프 빌딩이 있거든요 와 멋있더라고요 더 가려고 하는데 앞에 시키리티가 시키리티 나쁜 시키리티가 왜 왔냐 들어오면 안 된다 막았어요 뉴욕에 있는 모든 빌딩이 사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넓은지 뉴욕 하나만 봐도 전 세계가요 막강한 관계국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너무 작죠 여러분들 회사 가면 또 직장 가면 여러분들 왜 사장님이든 아니면 팀장이든 부장님도 멋있게 보이잖아요 뭔가 권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참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작아요 현장 가보면 시대 현장이 그래요 저는 서울에 롯데 타워를 세웠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올려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위약감이 아니고 서울은 보통 50층 넣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캠프에 가봤는데 360도를 내 주위를 둘러사는데 아파트가 70몇 층 아파트 그냥 죽였어요 이야 이게 세상이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 작아 172 애들은 177층인데 나는 172고 우리를 흘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현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라 성경에는 절대 속지 말라고 되어있어요 세상 큽니다 나는 작죠 속지 마라 그게 속는 거예요 자칫하면 속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습에 왠지 멋있어 보이거든요 왠지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속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들 제가 사실을 얘기하자면요 사람한테도 이거 자꾸 속아요 아 저 사람 참 멋있게 보인다 안 멋있습니다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였어요 저 사람 여러분들 이게 사람 잘못 사귀면 스토킹 당합니다 막 찾아옵니다 밤에 밤에 문 두드리고 설마 무섭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 사람 사귀었잖아요 왜? 그 모습에 여자도 얼마나 악한 여자는 많은 줄 알아요 여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모습에 다 속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화려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거든요 굉장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화려하게 보이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타임을 안 가지면 다 속습니다 제가 옥스포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이요 걸어다니면 하루 걸려요 다 보려고 하면 우리나라 대학처럼 한 곳에 캠퍼스 하나 가지고 있는 대학이 아니고 이거는 뭐 걷다 보면 여기 무슨 대학이에요 여기는 영문학 대학이야 하 또 한참 걷다가 어디에 보면 여기는 의대대학이야 여기는 공과대학이야 도시 전체가 대학이에요 아 그래서 세계를 장악하는 석학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대학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해리포터인가 보셨어요? 하여튼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 번 대학에 돌아오면 나갈지를 못해요 못 나가게 하는 건 아닌데 나가진 않아 왜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나가진 않는데 대학생들이 근데 우리는 막 놔둬다니잖아요 아 이런 대학의 석학들이 세계를 장악하겠구나 3단체 그러니까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죠 음암에 속지 마요 다 영적 문제입니다 100% 영적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100% 영적 문제 이 단어는 우리만 알고 있는 단어 이 비밀을 갖고 있는 단어 말고 있는 단어 그래서 저는 안 속아요 옛날에는 제가 사장님 만나서 제가 2주 전에 사장님 만났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냐면 전국에 있는 병원에 옷하고 수고를 다 나쁨하는 그러니까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게 있었습니까 돈을 막 엄청 버리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숫자의 돈이 아니고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혹시 그분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줘야 이게 아 이런 사람이다 라고는 아는데 혹시 등록해버리면 제가 또 그렇잖아요 아 진짜 너무 안 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조목조목 뭘 얘기하고 싶은데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백분의 일 밖에 없는데 저는 다 가지고 있고 왜 이거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복음 전했죠 예수가 말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아 예수가요 아이고 예수가 뭐 뭐 이랬어요 뭐 이랬는데 왜 이래가 영접 안 해도 되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영접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근데 그분 우리 교회 등록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아 뭐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우 돈은 그래 많은데 막 코로나 때문에요 전국에 있는 병원에 다 납품했대 24시간 돌린 거예요 24시간 왜냐면 전국에 있는 병원 다 납품했고 막 여러분들 왜 그거 알아요 이렇게 그 포대자루에 왜 이렇게 막 돈을 썰면서 이게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장님 아우 그 사장님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아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다 돈 많이 벌고 빼고 다 망했어요 아휴 참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 현장에서 속을 수 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뇌 연구하시는 석학입니다 완전 뭐 어머만 그분하고 좀 연락을 했는데 이분도 얼마나 저는 무슨 박사님들끼리 싸우는 거 봤거든요 전 박사님은 안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님들은 아 막 짜증나요 나는 내 짓다 니도 내 실락 하면서 멱살 잡고 이러면 아이씨 끝나잖아요 근데 이 박사님들은 연구하면서 싸워요 같이 연구하면서 왜 싸우니까 자기 라인이 아니래 S대 라인이 아니고 너는 미국 그 라인이고 여기는 S대 라인만 있어야 된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100% 0.5점입니다 초등학교가 낫지 다행히 이 박사학이 몇 개나 있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내 다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그분이 또 우리 개똥력할까 봐 그러면 내기 위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은 뭐 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도 제가 복음 전하잖아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어 너무 가난한 사람은 또 죄송하지만 전부 이겁니다 100% 0점 문제입니다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그 직장 뭐 CEO나 팀장 부장님이 뭔가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전부 이거예요 100% 이 부분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절대 이거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 마라 왜 그러냐면 다 속이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죽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많은 엘리트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체는 다 죽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안 그러면요 부러워하잖아요 어? 저 사람이 뭔가? 어? 저 사람이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또 부러워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이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이간질해요 회사 내에서요 이간질해서 왕따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러워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직장 또 생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와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야 니 자아 어땐인 줄 아나 카면서 나 묻지도 않는데 그 얘기 보면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 뭐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냥 이 사람들 뭐 이상한 마음 막 하는 거예요 듣다 뭐 근데 알고 보면 아니라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 저 사람이 너무 부럽다 보니까 그 자기가 생각한 걸 얘기한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요 막이 있어요 사단 막이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거 연구하는 박사 그리고 돈 많은 사장님 엘리트라는 지식인들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현장에서 이게 지금 지금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똑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 절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두려웠습니까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 위에서 주시는 나는 고수 성삼이 하나님의 오력 그리고 아홉 가지 세팅 이걸로 딱 절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직장에서 특히 우리 하나교회에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달림 목사님 너무 높은 메시지라서 내가 못 따라가서 내가 못 따라가서 조금 힘든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의 축복은 나의 축복이고 내 아들의 축복은 나의 축복이죠 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잘 되는데 여러분들 기분 나쁜 부모님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쁜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응답받고 교회가 풍요롭고 교회가 2, 3, 7 세계보고 그게 내 응답이죠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나와 멀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단이 자꾸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거 나와 멀게 자꾸 느껴지는 거는 이 속에 안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서 멀어지는 거 그러면 이 현장에서 다 속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청년의 타임 갖기를 주님의 의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타임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요 사람 만났을 때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이때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사람 만났을 때 반드시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전부 다른 말 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힘 빼는 말 불신앙만 하잖아요 사람들 그래요 전부 불신앙만 하고요 다른 말 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람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전부 불신앙 다른 말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나 하나 교회 나의 하나 교회 우리 하나 교회지 무슨 2375천 하나 교회야 다른 말 해요 다른 말 해요 힘 빼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면 정말 이 말 하면 다른 말 합니다 딱 사람 만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다른 말 한다니까요 다른 말 교회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완전 틀린 말 합니다 완전 틀린 말 이건 불신앙도 아니고요 완전히 막 오해해가지고 틀린 말로 여러분들 자꾸 속이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불신자도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거 있어요 자꾸 틀린 말 안 하고 오해해가지고 알아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경우도 습관이 뭐냐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꾸 조사를 해야잖아요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틀린 말 하니까 그러니까 오해되게 말을 하니까 진짜인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럼 또 시간이 법이 되잖아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려고 또 시간을 또 내야 되잖아요 다른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직장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거 비밀 못 누리면 요래되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전부 실패할 말을 해요 실패할 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꾸 실패할 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다 떨어뜨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청년 타임을 누리자 너 지금 힘들잖아 어렵잖아 외롭잖아 어 이해돼 그래도 말씀 기도 잡아야 돼 오늘 청년국 메시지가 청년 타임을 잡으라 했잖아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의 증인으로 보험경제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서 진짜 말씀 붙잡고 누려야 돼 있고 내 현장 너무 어려운데 내 가정은 너무 어렵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거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실패할 말을 자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못하면 이래 돼요 교회 다닌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보험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시간 내일 우리는 12시에 우리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6시에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1월 1일 날에 집중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 집중을 두 가지로 해라 하나는 늘 하는 거지만 호흡 그런데 이 호흡은 불신자로 해요 불신자로 호흡합니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호흡이 아니라 호흡과 함께 기도를 담아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집중되어지면 청년의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국에서 매일 하거든요 12시에는 우리 기도 제목 가고 기도하고 또 오후 6시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두고 저는 매일 기도하지만 그래도 또 그 시간대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잘 가지고 있지만 이 청년의 타임을 매일 가지고서 진짜 이 비밀 누리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타임을 가지고 이 세상과 직장과 현장을 바꿔나가는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